계속해. 재미있어. 재미있어 죽겠어, 지금. 꽉 찼네. 아주 크게 많이 도와주셨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거 MC였잖아요. 이거 MC처럼 읽어주세요. 이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쇼핑뉴스부터 전화드리겠습니다. 동생이 누나를 폭력배 강도로 신고했다는. 혁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입자 불상경에 이솔린의 집에 동생 이솔린이 학교 담임선생님의 설문조사에 누나 이솔린이 자신을 폭행하고. 그리고 돈을 뺏었다고 신고했지만 그 이유가 불류명하다며. 담임선생님은 이솔린을 혼방주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은 누수로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누수로. 아이고, 이제 안 해. 정말 재미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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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